한국국토정보공사 나 우선한테 빚을 쥔 것이 있어야 돼 잘됐다 나 그 사람이 아니 조회금 전하니까 다음에 돌아다니고 빼기로 잊지 않더람더니 아니 우선도 잘 됐다 편지본 좀 내줄게 아니 난 물어보려고 하세요 지금 내 께도 딱 한 사람으로 쭉 가면 되나 그러면 우선은 불행히 돌아가고 글쎄 내가 서운수가 들었다니까 소식 그거 뭔데요? 백불 반나자마자 그러니까 역시 문수가 높긴 높은 말이야 문수는 만나고 날 만난 않거든 안 되겠다 그 때부터 물러든다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비병관을 시켰어 뜯어달라 집행관은 집행불룸 집행불룸 그런단 말이야 사람이 꼭 다 있는데 어떻게 뜯느냐 말이야 못 되겠다 그 다음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 다 나가라 아니 나가야 뜯을 거 아니냐 당분간 여기가 다 나가면 돼 그럼 저기 차가 오지 나 밤새 오우 차가 오지 연장 잘하면 안 되고 우리 어린이 네 얘기해 봐야 돼 여기가 돼 여기가 돼 여기가 돼 고기도 쇠관 recommending 네 아니 응 고기도 하고 잘도 sake 매입 뭔데 연주 하 câ Money 맏다 메딨 를 다 내가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